코치미는 베트남 최대의 상업도시로 많은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어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지만 다시 예전 수준으로 일본기업의 주재원이 증가하는 추세야 레탄톤 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요를 흡수하는 데 최적화된 지역으로 도처에 일본계 식당과 상점들이 들어서서 일본인 타운이나 리틀 도쿄로 불리고 있지 이 거리는 똔득당에서 시작하여 벤탄시장의 뒷면을 지나는 긴 길이며 사이공강 쪽으로 걷다보면 미로처럼 얽혀있는 지역을 발견할 수 있어 이곳의 가게 입구에서 이라시아이마세 라며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 지난주 바로 이곳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야 이곳은bar에 굴어대행위원회에서 이라시아이거 1위 가입한 곳으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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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사인 아래에서 나름 준수했던 실루엣. 한걸음 다가올 때마다 말을 건 내 자신이 미워졌어. 4년의 dazu. 10년은? 11년이. 10년이 더 많이 필요해. 소화탑이 많이 필요해. 1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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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저희는 여기, 너의 이름은? 사라. 이렇게 그녀들에게 희망고문을 주며 호치민을 떠나기 직전까지 찾아가지 않은 상남자 미노스 어리버리한 척 가격을 물어봤지만 이미 3년 전 이곳에 여러 일본식 주점을 전전하며 창렬한 시스템을 접했기 때문이지 비가 내려서 워킹 스트리트를 가기엔 무리였고 근처 로컬클럽 괜찮은데 있는지 물어봤어 네이버 블로그는 존망이고 구글맵도 한국 댓글이 많기에 가장 확실한 것은 현지 젊은이들에게 묻는 것 근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이곳에 삐끼도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잘 가려서 선택해야 하지 능글낭글한 표정으로 후구원 하나 끓여다가 온 필리핀 출신의 중년삐기 하지만 이곳에 온 나의 최대 목적은 이곳 마사지 골목을 돌면서 아무런 제재 없이 고화질 영상을 찍는 것이기에 저런 터줏대감을 옆에 끼고 돌면 손쉽게 영상 확보가 가능하므로 알아두면 유용할거야 또 다른 셀룩 recommendations 다른 셀룩이에요 그다음에는 일단 한유분 그리고 그것은 살리바 새로운 셀리bell 어디? 샐리 셀리bell? 어떤 셀리바는? 샐리bell이 제품방입니다 아, 일본 바 아니요, 한국 바라는 한국 바라는 한국 바라는 한국, 일본. 모든 모두 여기 아이가 뭐? 새로운 셀보단 셀리스 바? 뭐 셀리 바? 셀리 바이은 칼타 바 아... 일본 바 아니...nova 한국 바 한국 바? 한국, 일본, 베이크 이곳은 뭐 하니? 이만? 네, 새로운 린벌 아, 이게 더 나아? 네, 이게 새로운 린벌 아... VERY hut 아, 거기서 일어났어요? 네 아, 오케이 그리고 옆집은 써니바의 삐끼에게 받은 명함을 흔들며 시부야 바슨이들에게 경쟁을 붙이는 것도 하나의 재미지 아무튼 다음날 바로 써니바의 중년 삐끼를 통해 이곳 골목 구석구석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대신에 녀석이 매니저로 있는 바에 가서 시원하게 5만원어치 마시고 나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